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자 권리금과 세금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지금 자영업자의 위기가 크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주변의 단지들을 보면은 6개월 지나면은 예전에 있었던 업체가 또 사라졌고 또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저기 들어와서 이미 망해서 나갔는데 또 들어오면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저기 될까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나중에 소송이 붙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속였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면요. 권리금 사냥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영업자 등차 억제 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매출 선임수 부풀리는 권리금 사냥꾼 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리금 사냥꾼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임차를 새해를 들어가지고 커피가게를 하고 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선에서 이제 손을 털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권리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권리금은 세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올 세입자를한테 막 내가 이렇게 아 여기가 매출이 많고 손님들 많았다. 이런 매출 전표도 가짜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된 숫자를 보여주면서 당신 들어오면은 충분히 밥 먹고 삽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꼬시고 속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금 챙겨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와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상가 사무실에 있는 옆에 빌딩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들어와 보니까 장사 안 되니까 아 이거 내가 속았다 하면서 이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한 달 하다가 딱 그 사람도 멈춰버리고 권리금 내놔라 다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세입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용을 써가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는 집주인한테는 권리를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이렇게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속이고 속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장업 컨설팅이라든지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중개업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가게가 안 돼가지고 난 나가야 돼. 그러면 그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내가 권리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낀 중개업자, 컨설팅업체 이런 사람들이 아 세입자를 내가 불색을 해서 빨리 해주겠다. 그러면서 권리금은 얼마 정도로 해줘야 된다.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가령 커피 가게에 이 사람한테는 2500만 원 말해놓고 2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 말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 세입자한테는 5000만 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끼리는 절대 서로가 연락하지 마라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전혀 접촉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000만 원을 창업 컨설팅 중개업자가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2000만 원만 주는 거죠. 나가는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권리금으로. 그러면 나가는 세입자는 2000만 원이대로 받고 나갔으니까 안 그래도 폐업해가지고 돈이 아쉬운데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현금이라도 권리금은 사업자한테는 마지막 매출이에요. 최종적인 매출이니까 그 마지막 매출이라도 현금을 받고 나간다 라는 게 이제 그나마 안도가 되는 거죠. 그걸로 감지덕지 하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충분히 이용한다 이거죠. 그냥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3000만 원. 막말로 말해서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띵까먹어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상당히 적은 사람들만이 이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권리금이라 권리금을 받았다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이라든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게 어떤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로를 해놨다 이거예요. 점포임차에 관한 권리금 뭐 이런 걸로 그러면 기타소득에 대한 이제 비용 공제는 내가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그거 이제 폐업해가지고 나가는 입장에서 돈이 1000만 원에다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기타소득이다 이거예요. 기타소득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기타소득을 사업소득하고 종합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주잖아요. 권리금을 주잖아요. 기존의 세입자한테. 그 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니까 4.4% 원천징수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 이거. 2000만 원을 줘야 된다 하면은 2000만 원에 4.4를 곱해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세액은 자기가 내고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기타소득은 법리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부가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권리를 샀잖아요. 권리금을 주고 샀잖아요. 그게 이제 영업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산이다 이겁니다. 자산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강가상각을 하는 거야. 일시에 다 떨어버리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화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는 권리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간에 이제 소득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금 20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가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가령 이제 1억으로 말을 해볼까요. 1억으로 말을 하면은 1억을 준 사람은 1억에 대해서 그거를 5년 동안 강가상각을 해야 되고 받은 사람은 1억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은 저쪽에서 원천징수를 하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부가세는 권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하의 양도예요. 제하의 공급이다. 이겁니다. 제하의 공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 10% 1000만 원은 부가세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1억 1000만 원을 줘야 되고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대해 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원칙이고 테두리인데 중요한 거는 세금 계산서를 안 끊는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안 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간에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거를 권리금의 당사자끼리 왔다갔다 한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금 신고 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일 이쪽에다가는 2천만 원을 줘놓고 자기가 5천만 원 받았다가 자기가 3천만 원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이면 그거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소득으로. 그런데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누락을 한다. 세금 계산서가 안 끊어졌으니까 그거를 국세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국세청이한테 적출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권리금 받은 사람한테 당신 왜 신고 안 했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망해가지고 나간 사람인데 왜 또 난 망한 사람한테도 과세를 하고 부가세 또 과세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로 반찬가게 아줌마가 반찬가게를 폐업하면서 부가세 부가세 750만 원 그 다음에 종소세 350만 원인가요? 그거 안 내가지고 집 압류 됐잖아요. 압류 돼가지고 자기가 압류 됐는 건지도 모르고 공매통지도 보냈는데 그것도 못 봤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집 나가라고 내가 낙찰받았다고 공매해서 낙찰받았다고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어지럽다 힘들다 하면 부자가 힘든 게 아니에요. 부자는 집주인, 임대인, 상가임대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윤이 가령 한 달에 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천만 원이 침범되면 자기가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만 원을 자기가 먹어야 될 그런데 그 부부는 절대 침범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임대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싸운다 권리금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한다.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 못 내니까 집안치 있는 거 압류해버리고 공매해버린다 이거예요. 아니 그 돈, 애당초 세금 안 낼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도 안 가져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집안치에 딸랑 가지고 있는 게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경기 일으켜요. 관련자들이. 왜 부분을 가지고 전부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한 건이 있더라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건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제 막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세정현실은 인생이 달린 거예요. 가정의 인생이. 가정의 인생이 달려있다. 가족들의 인생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조금 제가 보아도 뭔가가 일관성이 없다. 아니 세금 계산서 끊으라고 해놓고 부가서는 내놓으라고 해놓고 왜 기타 소득으로 하냐. 사업 소득으로 하자 이거예요. 사업 소득으로. 어차피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매출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매출이니까 그걸 사업 소득으로 하고 이쪽도 준 사람은 그걸 필요경비로 공제를 시키자 이거죠.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세금 계산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중간에서 그거를 뜬까먹는 사람도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이거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거 중간에 뜬까먹고 이런 짓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서민은 서민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기껏 또 돈 좀 조금 벌려고 했는데 또 그게 잘 안되면은 폐업해도 또 세금 나오고 잘 벌어도 세금 나오고 망해도 세금 나오고 세금 안 내면 또 집 안 채 있는 거 뺏기고 그런다 이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내가 조금 이윤이 부족하면 올려버리고 정가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정가를.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빈부차가 계속 커지잖아. 위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누가 뭐 의욕을 가진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순리대로 해야 되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 본능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세정현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권리금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